Q. Z-DK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슈가입니다. 저는 요즘 솔로 투어로 세계 여러 곳의 아미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드디어 2월 24일, 25일 서울 공연이 진행됩니다. 여러분과 더욱더 신나게 놀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Q. Z-DK의 Suga Augusti 투어 D-Day in Seoul 온라인 라이브 스트림 쏘오케이로 더 선명하게 멀티브리로 다양한 안방 1년에서 채워보면 아주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전세계의 아미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즐기게 되는데요. 다들 저와 함께 즐기준이 됐나요? 그럼 온라인 라이프 스트리밍에서 만납시다. 안녕.